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을지로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 을지로 삼가역 쪽에 있는 오구반점이라는 곳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게 오구반점인데요. 왜 오구반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53년에 지었는데 그러면 오삼반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삼반점 아니고 오구반점입니다. 59년 아니면 뭐... 59년 왕십리인가? 아들 이름이 뭐... 창업자 이름이 오구일 수도 있고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구반점입니다. 1953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한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 곳이고요. 화교분이 하고 계시는 중식집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거는 군만두가 유명해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 95%가 무려 95%가 군만두를 무조건 시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맛있다고 해요. 메뉴판을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었는데 옛날식으로 표현되거나 옛날식 메뉴들이 꽤 있어요. 군만두 무조건 먹고요. 밖에 입관판을 보니까 탕수육이 있더라고요. 탕수육 맛있을 것 같아서 탕수육 먹고 오랜만에 유닛짜장 먹어보겠습니다. 오구반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구반점의 내부 모습입니다. 사장님이 가운데 앉아 총괄하고 계시고 다른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료를 준비하거나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반찬은 춘장과 양파, 단무지입니다. 춘장은 약간 연해 보입니다. 그릇을 기울였더니 흐르네요. 탕수육, 군만두, 유닛짜장 시켰더니 사장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정말 많이 먹는 먹방 유튜버들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식사인데 말이죠.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은 군만두입니다. 오구반점에 오면 무조건 군만두를 시킬 정도로 유명하다는데 아 어째 비주얼은 좀 그다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막 그릇에 쏟아내서 정렬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음식은 나오는 모양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아니 근데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군만두끼리 너무 붙어있는데요? 그리고 그릇 바닥에 기름이 너무 흥건합니다. 아 이거 불안한데요? 붙은 만두는 잘 안 떨어지고요. 만두가 붙었던 면을 떼어내면 그 부분은 많이 튀겨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찐만두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의도하신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꼬티의 조리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군만두에 기름이 너무 많아 보여서 좀 걱정입니다. 그릇에 기름이 많아서 만두에 자연스럽게 기름이 묻히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이거 보면 기절하시겠는데요? 만두의 튀김 정도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만두피가 적당히 얇으면서 기분 좋게 전체적으로 바삭합니다. 잘 튀기셨네요. 만두소도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볼륨감을 줍니다. 부추와 좋은 비율로 잘 섞여 있어서 아주 만두답습니다. 요리로 나올 때 기름만 좀 최대한 걷어내 주시고 만두끼리 좀 떨어뜨려서 모양만 갖춰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릇에 넘치는 기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느끼하진 않은데 그래도 기름지긴 합니다. 군만두 자체는 맛있습니다. 사람들이 군만두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잘 튀겨진 만두피가 아주 맛있고 만두소에 고기도 아주 충실한 편이며 음식감도 괜찮습니다. 오구반점의 군만두는 기름만 완벽히 걷어내고 모양만 신경쓰면 훨씬 더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식사로 주문했던 유닛짜장입니다. 면을 보니 양은 생각보다 많아 보입니다. 만족스럽네요. 짜장을 붓고 비벼보겠습니다. 유닛짜장은 비비기 꽤 편했습니다. 잘 비벼지고 면 끼리 뭉치지도 않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맛은 좀 뭔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잘 비벼진 것 같은데 짜장이 조금 농도가 낮은 느낌입니다. 덜 기름진 것은 괜찮은데 짜장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짜장의 달콤 기름진 맛이 아니라 옅은 춘장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짭조름하고 소스에 많은 재료가 섞인 느낌은 없습니다. 유닛짜장이 갖추어야 할 요소는 제대로 갖췄는데 짜장 소스 자체가 저랑은 그다지 안 맞았습니다. 계속 먹다보니 바닥에 점점 물기가 고여갔습니다. 아까 봤던 흐르는 춘장이 약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뭔가 좀 단순한 그런 맛입니다. 계속 먹으면서 음미해보려고 했지만 제 입맛하고는 그리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군만두와도 같이 먹긴 했지만 그다지 어울리진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다 먹긴 했습니다. 탕수육입니다. 좋은 가격에 잘 나오네요. 부먹 형태로 오이와 당근, 양파, 모기버섯 등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탕수육을 집어보니 무게감도 잘 느껴지고 두툼한 게 기대가 됩니다. 군만두를 잘 튀기셔서 탕수육의 튀김도 약간 기대했는데 탕수육의 튀김은 그다지 바삭하진 않고 닭강정을 튀겨낸 그런 느낌처럼 두께가 있는 튀김입니다. 고기는 등심이 아주 잘 박혀 있어서 만족감을 줍니다. 소스는 신맛이 별로 없고 거의 단맛이라 먹기 좋고 탕수육 자체는 볼륨감이 있어서 사람을 흐뭇하게 만들어줍니다. 옛날식 탕수육 조리 방식에 고기는 등심이 잘 들어가 있어서 군만두와 더불어 충분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신다고 말하기보다는 맛좋게 만드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탕수육 튀김이 바삭하지 않고 약간 두꺼운 편이라 포만감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점하고 소스가 달아서 먹기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스 자체가 살짝 고체화 되어가고 있어서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단무지를 먹긴 했지만 단무지가 입안을 초기화 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돼지 등심이 잘 들어가 있고 탕수육이란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충실히 전달해주고 있어서 만족스럽게 먹긴 했습니다. 오급한 점은 지금 추구하는 중식의 맛과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예전의 조리 방식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씩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군만두는 기름만 조절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짜장면은 물기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 탕수육은 소스를 조금만 더 부드럽게 내주시면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만두, 탕수육, 유닛 짜장을 다 먹은 제게 사장님께서 엄지를 굳게 올려주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또 맛있는 중식당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 오급한 점 사장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도대체 왜 오급한 점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주소지가 을지로 3가 5-9라서 5구입니다. 두 번째, 사장님 본인의 학번이 오구학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드님 이름이 오구랍니다. 아들 이름이 안보여지. 세 번째 거 하나는 맞췄네요. 그래서 오급한 점입니다. 이제 사용하셨던 사람들, 하지만 그 부분에 안정적입니다. 아멘